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이제 2020년이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2020년의 마지막 소중한 추억의 순간들 많이 만들 수 있는 연말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월요일이라서요. 원래 방송이 없는 날인데요. 오늘 소개 드릴 종목이 스펙이라서 주가가 매일매일 계속해서 올라가는 중이거든요. 하루라도 빨리 소개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에서요. 하루 앞당겨 10년 내에 10배 성장할 8번째 종목을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스펙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함께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10년간 10배 성장할 4번째 종목이 바로 스펙이었는데요. 차지 포인트라는 전기차 충전 시스템 기업을 타겟으로 하는 SBE, 스위치백이라는 스펙 기업을 일주일 전 방송에서 함께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스펙 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히 복습하고 넘어갈까요? 먼저 스펙은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의 약자고요. 기업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스펙 회사의 일생은 길어야 2년 정도인데요. 그 짧은 일생은요. 크게 4단계로 나누어집니다. 1단계는요. 스폰서들이 스펙을 설립한 후에 주식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 IPO, 기업 공개를 하는 그런 단계이고요. 2단계에서는 기업을 발굴해내고 합병에 대한 협상을 하게 됩니다. 3단계에 들어서 합병 대상이 결정이 되고 주주총회를 통해서 합병이 확정되게 됩니다. 4단계에 들어서는요. 스펙이 합병 대상 기업에 존속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처음에 있었던 스펙 주식은 합병 회사 주식과 합병되어서 재상장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스펙 기업의 이름은요. 브릿지타운 홀딩즈입니다. 스펙의 티커 네임은 BTWN이고요. 지금 협상 중인 기업의 이름은 토코페디아입니다. 2020년 12월 28일 월요일 방송의 제목은요. 인도네시아의 아마존 토코페디아 플러스 BTWN입니다. 미주는 오늘의 이야기는요. 첫 번째로 브릿지타운 홀딩즈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 토코페디아는 어떤 기업인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세 번째로요. 합병 성사 가능성. 과연 브릿지타운과 토코페디아가 합병이 성사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메디아가 보도하는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캐치미이프 유원트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바쁘신 연말에도 미주운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는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의 첫 번째 순서는요. 브릿지타운 홀딩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스펙 기업인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릿지타운 홀딩스는요. 가장 먼저 티커네임이 BTWN이고요. 2020년 10월 16일에 상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상장한 지 지금 한 2개월이 조금 지났을 뿐이잖아요. 베이비 스펙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상장 당시의 자금 규모는요. 5억 5천 달러 정도 됩니다. 세 번째로요. 스펙 기업들마다 탐색하고 있는 타겟으로 하는 기업의 카타오리가 조금씩 틀린데요. 이 브릿지타운의 경우에는 동남아에 위치하고 있는 테크 기업들을 주 타겟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브릿지타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하나의 부분이 뭐냐면요. 팔렌티어의 창업자죠. 피터 틸. 그리고 홍콩의 최고 재벌로 알려져 있는 리차드 리가 함께 론칭을 했다. 따라서 자본이 굉장히 넉넉한 그런 스펙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피터 틸 같은 경우는요. 페이스북의 초기 투자자로도 유명합니다. 따라서 굉장히 전망이 좋은 유망한 그런 종목에 투자를 하는 유능한 투자자로서도 유명한데요. 거기에 리차드 리는 동남아 쪽의 금융 재벌이잖아요. 이렇게 자본력도 풍부하고요. 투자 경험도 굉장히 많은 그런 유능한 투자자 두 명이 만나서 만든 스펙이기 때문에 브릿지타운 같은 경우는 금수저 스펙이라고 사람들이 말하기도 합니다. 다음 챕터에서는요. 토코페디아라는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코페디아는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토코페디아의 인트로덕션 소개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코페디아의 인트로는 토코페디아의 인트로는 일방역까지 시청해 주신 유형한 투자를 보호해 주신 성적이면 저소를 보호해 주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표적인 측정에서 여러분에게 구약을 마치고 싶습니다. 벌레베의 인트로는 알 수 있는 기술을 받게 되면 너의 턱 Крыm의ille 이렇게 call을 하죠. 이렇게 많은 глаз으로 내가 구약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경우는 유전해 주신 기술을 받으며 주신 기술을 받게 되면 또한 그 환경이 많도록 기술을 받기 위해 보려고 depuis 우리에게는 사태와 pleb의 경쟁은 상태를 루시에는 상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libabacloud과 It was really helpful. A lot of the challenges that I mentioned before, logistic challenges, financial services challenges, how do we enable our merchants so that they are able to basically sell more at Tokopedia, how we basically enable our merchants with the best advertisement technology in such a way when they actually spend money on the advertisement, the return is going to be high. There are a lot of opportunities that we can do and I feel that the primary strength is not the what, but I think the how. Tokopedia continues to stay on top of its competition 일단 토코페디아를 각종 수치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코페디아의 기업 미션은요. 디지털 경제의 평등이라는 굉장히 멋진 미션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부분이요. 인도네시아의 98% 지역을 커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굉장한 겁니다. 왜냐면요. 인도네시아는 가장 서쪽에서 가장 동쪽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도 7시간 가까이 걸리는 그렇게 굉장히 규모가 큰 나라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큰 나라의 98% 지역을 커버한다. 대단한 수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MAU라고 부르죠. Monthly Active User의 숫자가 1억 명에 달합니다. 매달 매달 사용하는 사람의 숫자가 1억 명이라는 것도 대단하고요. 판매자 수 즉 토코페디아에 들어와서 온라인 판매를 하는 상인의 수가 약 1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1천만 명 중에서 비즈니스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토코페디아를 이용해서 처음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판매자 비율 역시 86%가 넘어간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한테 비즈니스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공익을 선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스스로를 PR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토코페디아의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된 상황이고요. 사실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 인구는 약 2억 7천만 명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동남아 전체 인구가 6억 명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동남아 전체 인구의 44% 정도가 인도네시아에 거주한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가지고 있는 이 인구가 엄청난 구매력을 가진 커다란 시장이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그래프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인구 중에서 지난 한 달간 온라인 쇼핑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준은 2020년 1월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요. 전체 인터넷 사용자 중에 무려 88%가 지난 한 달간 온라인에서 뭘 사본 경험이 있는 겁니다. 이 수치는요. 당당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것도 재미있는데요. 인터넷 사용자 중에서 지난 한 달간 모바일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입니다. 기준은 역시 2020년 1월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요. 세계 평균이 52%밖에 되지 않는데 인도네시아는 무려 80%라는 인구가 지난 한 달 동안 모바일 쇼핑을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이커머스 시장이 계속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좋은 시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토코페디아의 시장 장악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토코페디아는 인도네시아 이커머스의 1위 기업입니다. 시장 점유율은 약 25%가 넘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의 숫자가 2억 7천만 명이 넘어가잖아요. 따라서 다른 나라에서 1등을 하는 것보다 인도네시아에서 1등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요. 동남아의 전체를 바라봤을 때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1위는 쇼피입니다. 이 쇼피라는 기업은요. 우리가 함께 공부한 적이 있는 C리미티드가 있잖아요. 이 C리미티드의 이커머스 브랜드 네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쇼피가요. 인도네시아는 2위, 말레이시아 1위, 필리핀도 2위, 타일랜드 2위, 그리고 베트남 1위, 그리고 싱가포르는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시장의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C리미티드의 쇼피다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시 토코페디아로 돌아와서요. 토코페디아라는 기업이 인도네시아의 경제에 얼마나 기여도가 높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2018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일자리의 10.3%를 지금 토코페디아가 만들어냈다. 굉장한 숫자죠. 약 3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1년 만에요. 자, 두 번째로요. 국가적으로 봤을 때요. 전체 판매량의 22%가 토코페디아에서 왔다라는 엄청난 숫자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검색,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배송의 혁신으로요. 21%나 저렴한 가격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점이 다른 이커머스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인도네시아의 금융교육에 공헌한 바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판매자의 90%가 디지털 결제를 이용하고 있다. 이 점 때문에 인도네시아 전체 국민의 금융교육에도 공헌한 바가 있다고 스스로를 칭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토코페디아의 웹사이트를 살펴보다가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2019년 10월에 BTS가 토코페디아의 공식 브랜드 앰베사더로 임명됐다고 합니다. 토코페디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하나 느낀 점이 뭐냐면요. 홍보하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온통 한류의 물결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젊은 세대의 마케팅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도네시아는 평균 연령이 굉장히 낮은 나라입니다. 인구 평균 연령이 28.4세밖에 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토코페디아는 젊은 연령에 집중하면서 향후 비즈니스도 생각하는 영리한 전략을 피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토코페디아가 타 이커머스 기업에 비해서 셀러 즉 판매자한테 어필하는 방법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가장 먼저 마켓플레이스에 입점이 무료고요. 두 번째로 인도네시아 전역에 시장을 커버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행기를 타고 가도 끝에서 끝까지 7시간 가까이 걸리는 것이 인도네시아인데요. 그 넓은 나라의 97%를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 토코페디아입니다. 세 번째로 12개의 배송 업체와 파트너십을 결성을 해서 판매자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핀테크 등의 서포팅 툴도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많은 장점들 때문에 판매자 입장에서는 다른 이커머스보다는 토코페디아를 선호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토코페디아의 발전하는 모습을 정리해봤는데요. 2009년에 창립을 했습니다. 창립한 지 얼마 안 돼서 유니콘 기업이라는 이름을 받았는데요. 유니콘 기업이 뭐냐면 창업한 지 10년 이하의 비상장 기업의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이 되면 그 기업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에는 유니콘 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 4, 5개밖에 안 되는 유니콘 기업 중에 하나가 토코페디아입니다. 그리고 2014년이 돼서요.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투자를 시작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요. 2015년에 온라인 운송 회사와 함께 즉시 배송 서비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개 배송 회사와 파트너십을 결성했고요. 다음으로 중요한 내용은요. 2016년에 들어서는 핀테크에 드디어 진출을 합니다. 따라서 이커머스뿐만이 아니라 핀테크까지 커버하는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잠깐 토코페디아의 핀테크 부분을 살펴보면요. 토코페디아에서 물건을 결제할 때는 굉장히 많은 옵션이 있습니다. ATM에 가서 결제를 해도 되고요. 현금을 송금할 수도 있고요.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도 되고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 혹은 토코페디아의 전자화폐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토코페디아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결제를 도와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고요. 토코페디아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의 결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현금 송금이나 신용카드 결제는 물론이고요. 기차표도 살 수 있고 의료보험비 납부, 전기세 납부, 수도세 납부, 인터넷 비용을 낸다든가 아니면 케이블 TV, 대출비 납부, 기부도 할 수 있고요. 게임 바우처, 가스비, 스트리밍 서비스, 기프트카드, 핸드폰 비용, 로밍 서비스, 세금까지 낼 수 없는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인도네시아에서 핀테크 부분에서도 선두주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토코페디아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토코페디아는요. 2017년에 들어서 알리바바 그룹으로부터 투자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이 되면 소프트뱅크 그리고 알리바바로부터 11억 원의 추가 투자금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불과 한 달 전이죠. 2020년 11월에는요. 구글이 드디어 토코페디아에 투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요. 합병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도네시아 현지의 미디어 모습을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인도네시아의 현지 언론들도 굉장히 많은 기사를 그리고 방송을 쏟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합병이고요. 단지 아직 협상 중이라는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고요. 만약에 협상이 체결이 되면 토코페디아의 가치는 약 80억에서 90억 달러 정도로 평가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브릿지타운과 토코페디아의 합병은요. 가장 최근의 기사가 12월 21일 날 나온 것을 찾아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인도네시아어로 돼 있어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브릿지타운과 토코페디아의 합병은 아직 검토 중이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 토코페디아는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으며 잠재적으로 옵션 중에 하나가 스펙과의 합병이다. 따라서 꼭 스펙과의 합병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토코페디아가 과연 자체 상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비용적으로 저렴한 스펙과의 합병을 선택할 것인지 이 부분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투자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블룸버그 뉴스 방송에서도 토코페디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방송을 찾았는데요. 짧은 영상이니까 함께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ks are at an early stage. They are just exploring the structure and how feasible a deal would be. But I think we are here for an interesting story over the coming weeks and months, definitely. Manuel, what are the chances then of this deal actually getting done? That's a great question. I mean, the chances are high. Based on our reporting, Richard Lee owns already a minority stake in Turkopedia. He knows South East Asia really well. As we all know, through his investment vehicle, Pacific Century Group, he owns companies like FWD, the insurance. He's been investing heavily in South East Asia, including Indonesia. So he knows the market well. He knows the company well. And I think that could save the way for a potential transaction. 오늘 방송의 마무리도 역시 Catch me if you want to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메시지는요. 토코페디아는 소프트뱅크, 알리바바, 구글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다. 일단 토코페디아라는 기업은 확실하게 투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요. 브리지타운이라는 스펙 기업 역시 팔렌티어의 창업자인 피터틸 그리고 홍콩의 갓부인 리차드 리가 둘이 만나서 만든 그런 스펙이잖아요. 따라서 우량 스펙 중에 하나다. 두 회사 모두 투자 가치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요. 토코페디아라는 기업의 투자 가치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토코페디아의 시장 점유율이 25%가 넘어간다. 두 번째로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무려 2억 7천만 명이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인구 중에 평균 나이가 28.4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도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그리고 토코페디아는 지금 이 넓은 나라의 98%의 지역을 커버하고 있다는 점 이렇게 세 가지가 토코페디아의 투자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커다란 매력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마지막에 키포인트만 정리해 보면요. 일단 합병 성사 가능성이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스펙 가격 브릿지타운이라는 스펙의 주가는 계속해서 변동할 가능성이 있고요. 따라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토코페디아의 합병이 성사가 되면 대박이 나는 거고요. 만약에 토코페디아와의 협상이 결렬이 돼서 합병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요. 단기적으로는 폭락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분명히 좋은 기업을 찾아서 합병을 이루어낼 우량 스펙이다. 따라서 투자의 위험성, 리스크는 많이 크지 않은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오늘 합병 기업이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스펙 기업을 소개해 드리면서요. 저 개인적으로는 고민이 좀 많았는데요. 요즘 들어 스펙 기업 투자에 대한 과열 현상이 일어나면서 스펙 기업의 주가가 위험할 정도로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브릿지타운과 토코페디아를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요. 일단 브릿지타운이라는 스펙 기업이 어느 정도까지는 안전한 스펙 회사라는 확신이 있어서고요. 두 번째로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 인도네시아잖아요. 제가 일상생활에서 늘상 사용하고 있는 토코페디아가 지금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데 미준 패밀리 여러분들께 이러한 투자의 기회를 알려드리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그런 책임감 같은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한마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주식 투자가 모두 그러하듯이 100% 확실한 것은 없잖아요. 혹시 이번 영상을 보시고 토코페디아 그리고 브릿지타운이라는 스펙 기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제가 항상 강조드렸듯이 분산 투자 그리고 분할 매수 기억하시면서 건강한 투자의 마음가짐을 잃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연말 되세요. 감사합니다.